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 OCP 테크데이를 위해서 서울 퀘스트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싱가포르, 미국, 타이완 등 해외에서 오신 그 게스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오늘이 왜 특별한 날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먼저 이 OCP APEC 테크데이가 있기 전까지 10년 동안에 우리 오픈소스 디벨로퍼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오픈 인프라 코리아 데이라고 오픈 스택 커뮤니티부터 시작해가지고 OCP는 5년 전부터 같이 힘을 합해서 OCP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작은 회의실에서도 행사를 해보고 큰 호텔에서도 해보고 이렇게 큰 전시장에서 해봤는데 오늘 처음 이틀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두 층, 두 개 층까지 빌려서 행사가 돼서 저희한테도 굉장히 도전적인 행사이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특히 해외에서 오신 분들을 모시고 한다는게 저희 때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가 저희들에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행사가 특별한 이유는 OCP APEC 테크데이라는 OCP APEC 지역의 커뮤니티들이 힘을 합쳐서 진행하는 첫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OCP에 처음 참석을 했을 때가 2012년 5월이었는데요 그때 넥스페이스 HQ에서 2회 OCP 글로벌 서밋이 열렸었습니다 그때도 제 생각에는 한 7,800명 중 또 안되는 되게 작은 그룹으로 시작했는데 이런 오픈소스 기술의 혁신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성과로 인해서 이게 글로벌 커뮤니티로 성장을 했고 미국 커뮤니티에 이어서 유럽 그리고 이제는 APEC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사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런 행사를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OCP 재단에서 같이 오셔서 준비하고 오셔서 또 키노트를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OCP 재단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OCP 재단의 CEO신 조지 추페리언입니다 그리고 OCP 재단의 이머지 마켓 VPC인 스티브 헬빈님입니다 그리고 OCP 재단의 마켓 인텔리전스를 맡고 계신 클리프 그론서님입니다 그리고 OCP 커뮤니티 디렉터인 마이클 칠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OCP 코리아라는 게 굉장히 작게 시작했지만 저기 계시는 조지님이나 스티브 헬빈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고 이런 아시아 마켓 한국 커뮤니티가 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OCP APEC 테크놀로지 테크대회를 하면서 왜 OCP APEC이 필요한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아 지역에는 4개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한국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대만 커뮤니티가 리저널 커뮤니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다른 지역들은 미국 커뮤니티, 유럽 커뮤니티인데 우리는 왜 4개의 커뮤니티가 있을까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른 커뮤니티와 다르게 아시아 커뮤니티는 자발적으로 시작한 커뮤니티입니다 타이완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일본, 그리고 한국, 중국까지 누가 계획하거나 OCP 재단에서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서로 독립적으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OCP 재단 뿐만 아니고 OCP 한국을 후원하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이젠 우리 아시아 커뮤니티도 같이 모여서 나누고 개발하고 그리고 기술 이노베이션을 위한 이런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오늘 OCP 테크데이를 하자고 합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OCP 테크데이를 열 수 있게 되었고 이거를 위해 지금까지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OCP APEC 리더들도 선정이 됐는데 제가 OCP 코리아 리더에서 APEC 리더로 자리하게 됐고 여기 계신 와이청님께서 OCP APEC 리더로서 공사하게 됐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청님은 싱가포르에서 오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키노트와 엔지널 세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준비를 하고 있던 저희들도 놀랄 만큼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용들 기대하지 않았던 연사들이 오늘 이 자리를 채워주시게 됐습니다 키노트 세션에서는 우리 OCP 파운데이션의 키노트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그레이드 멤버지 퓨리오사 AI 레노버에서 AI 뿐만 아니고 스트로지 시스템 그리고 OCP 활동 내용들 그 CX 같은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께 키노트 시간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엔지널 트랙에서는 크게 5개 트랙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트랙 1에는 제네랄 세션에서는 데이터 센터 최신 트렌드와 리퀴드 이머저 쿨링 그리고 SSD 테스팅 같은 그 최신 데이터 센터 기술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트랙 2에는 NVMe와 제네랄 세션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준비해 주신 NVMe AI 트랙에서는 최신 SSD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고 SSD 가상화 FDP 텔레메트라 같은 최신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AI 트랙에서는 퓨리오사에서 준비를 해 주셨 발표 준비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AI 트랙에서도 최신 AI 기술 요새 가장 핫한 AI 기술에 대해서 다양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트랙에서는 서버 스토리지 그래서 올프레쉬 스토리지 엣지 컴퓨팅 레이드 EC 기술 SCM 그리고 페타바이트 SSD까지 요새 가장 핫한 서버 스토리지 기술들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멤버지에서 이끄는 CXL 포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AMD와 같은 최신 CXL 기술들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업체에서 와서 CXL 기술에 대해서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아시아 지역에는 아직 NVM이라든지 CXL 같은 최신 기술들에 대해서 아직 소개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 앞으로 계속 최신 기술들이 여러분들께 소개될 수 있도록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스폰서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올해 그 이 행사를 기획할 때 경제가 다운턴이라서 그 스폰서 모집에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 분 한 분 또 귀중한 스폰서를 해주셔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업체에서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비로 한번 다 같이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있기까지 이런 좋은 후원을 해 주신 기업들 뿐만 아니라 운영진 그리고 여기 사진에 없는 수많은 벌런티어 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런 벌런티어 분들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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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으로 그 오늘 또 특별한 날 특별한 이야기 두 가지를 공유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제 발생한 일인데요 그 이번 행사에 가장 등록하신 분 중에 가장 어린 분이 몇 살 몇 세이신 것 같아요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어제 14살 중학생 되는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왜 오셨냐고 여쭤봤는데 부모님이 이제 글로벌 IT 기업에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션을 꼭 아들이 듣고 싶어 해가지고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곳곳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또 듣기 위해 이렇게 어린 사람까지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저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두 번째 오늘 또 특별한 이야기는 그 CXL 트랙을 진행해 주시는 멤버지사에서 팀이란 분께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그 팀이란 분은 어렸을 때 한국에 입양 입양 돼가지고 오랫동안 IT 특히 어깨에 몸 닿다가 오늘 그 한국 행사에 와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다는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네 네 주책이네요 네 어쨌든 오늘 좋은 날 정말 이렇게 여러분 그 너무 좋은 그 키노트 세션과 인지어 세션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모두 참석해 주셔서 또 좋은 시간 좋은 네트워킹 그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